서울시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전국 처음으로 서울시가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자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되면서 서울시가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권리금이나 임대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관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상담 실적을 분석해보면 계약 해지 관련 권리금, 보증금 월차임 관련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만료에 따른 권리금 조정 신청 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임차인께서 권리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 임차인을 확보를 해서 임대인에게 계약을 요구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함에 따라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어요. 그동안 소액 임차인의 경우 금전적 손실이 많아 억울하더라도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서울시는 이번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많은 임차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 상담사와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며 분쟁 조정 신청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상담 내용이 조정 사안에 해당될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 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TBS 홍정입니다.